필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필이 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어우 정혁이 귀엽다 어우 완전 귀여운데 너 그 보라색 잘 어울린다 어 완전 귀여운데 야 일어나 봐 다시 한번 보게 보라색이 잘 어울리기가 쉽진 않아 일로 서봐 엄마 봐봐 딱 봐봐 보라색이 잘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 어우 잘 어울리네 너 몇 살인데 애기 티를 입고 구라 왜 애기 티야 이쁘기만 하고만 이쁘기만 하고만 무슨 애기 티야 보라색하고 이 만화 캐릭터하고 얘랑 잘 어울리잖아 까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둘이 뭐 하려고 왜 들어가 아이 또 몸 쿵쿵이래 아지야 너 좀 걱정됐지 어때 잘 어울리지 왜 보라색이 잘 어울리는 남자가 쉽지 않아 어때 어떻게 내 옷을 뺏어있냐 솔직히 말해봐 훨씬 잘 어울리지 안 그래 안 그래 진짜 못 말린다 못 말려 나 아까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애옷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렇지 뭘 애옷을 갖다가 자기가 입겠다고 그래 그거 너무 웃겨 창피한 일 아니에요 무슨 아빠가 그래 아어 1 1 아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